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6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액션 RPG 게임인 민왕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에픽 계정에 해당 게임을 무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 무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한 내역은 이메일로도 전달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받기 버튼이 라이브로리에 있음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픽 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눈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돼요 1을 이용해야 잡아 pert transitioning 오늘은 에픽의 무료 게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